김기철 변호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텍사스 주상훈 위험도 와 있었고 또 달라스 경찰국장이 두 명 와 있었고 또 캐토릭 체러리 그걸 맡은 사람도 와 있었고 저도 하나의 강사로 참여해서 자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담회가 어떤 자담회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텍사스 상훈인에서 패스한 SP4라고 그러죠. 네. 세나필 4, 생츄어리 시리뱅이죠. 생츄어리 시리뱅. 불법 체류자 보호 지역에 반대하는 안 이걸 어떻게 표현했으면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히 서류 미비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비공식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스페니시 계통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권리를 또 알려줘야 되고 옹호해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미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모임이 있었는데 보니까 스페니시 계통에서는 텔레몬드라고 가장 큰 TV 스테이션도 나왔고 또 모든 라디오 스테이션, 또 신문기자 많은 취재인들이 와서 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또 디켄에 있어서도 한 기자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다 물론 거의 다 스페니시로 한 그런 자담이었지만 또 디켄에 있어서도 기자로 보내주셔서 저희도 어제 아침에 간단한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김기철 변호사께서 그쪽에 패널로도 참석을 하시고 강연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텐데 워낙에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서류 미비자 일명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그 히스패닉들을 많이 또 고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나눠진 대화들 속에서 많은 또 유익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두 경찰 국장 그러니까 도시마다 잘라스카운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 지역 사회 경찰 국장 두 명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행안을 받은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다. 그리고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달라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것을 공격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보다는 한 경찰에 하나의 아량에 맡기겠다. 재량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링 티켓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럽니다. 스피링 티켓으로 잡혔는데 이 사람에게 스피링 티켓만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체류 신분까지 묻고 그게 불확실하면 이민국의 아이스에 알아서 이민국의 수호들로 붙일 것인가 사실 SB4 법안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SB4입니다. 로컬 경찰이 체류 신분을 물어볼 수 있도록 물어봐야 되는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그렇지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는 지금까지는 그 한 경찰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자기도 걱정하는 게 한 경찰에게, 지역 경찰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서 이것이 인종차별한 데서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레이셔 프로펄 한 데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대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두 경찰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나눈 것은요. 이 SB4 법안이 실행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운전을 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권역하고 만나는 게 운전하다가 자칫 스피드 위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방어선이 바른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른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있으면 더 이상 재료 신분에 대한 이슈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라이선스가 있는데 라이선스가 없거나 라이선스가 죽었으면 그러면 왜 죽었는지를 알아보고 그게 더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라이선스가 살아있는 라이선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합법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특별히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텍사스 아이디니까 텍사스 아이디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텍사스주의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그래서 영주권자라도 시민권자라도 물론 유효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래요. 서류미비자들은 이 라이선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텍사스주는 그렇죠. 텍사스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해주는 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츄이 주라고 해요. 텍사스주는 엔타 생츄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은 텍사스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주고 안 주고는 주고 안 주고는 주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뉴욕시코 그리고 워싱턴 그 주는 내가 아이디가 있고 어떤 아이디가, 패스포드나 그런 아이디가 있고 그 거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분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주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살더라도 그 주에 가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봤어요. 국제면허증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제면허증은 제가 그날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다가 잡혔는데 국제면허증을 제시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경찰은 일단은 텍사스 경찰은 텍사스 아이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이선스가 없다고 간주하지만 그래도 아예 아무런 아이디가 없는 것보다는 국제면허증이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사실 국제면허증은 모든 나라에서 그것을 존중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트에 가면 물론 콜트까지 가기 원치 않지만 콜트에 가면 그것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라도 하나 있어서 더 이상 체류 신분까지 추궁이 안 가는 게 하나의 목적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제가 좀 중심으로 다룰 것은 이것을 그 회의를 하면서 체류 미비자들도 걱정이지만 이제 체류 미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채용하는 사업체들 스몰 비즈니스에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업체를 이민법에 불법 체류자 고용 범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미비자들을 왜냐하면 벌금이 상당합니다. 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게 금지됐는데 만약에 고용했다 그러면 그 법에 위반되는 거고 그것이 드러나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벌금 내는 것도 엄청나지만 이런 것을 한번 당하면요 사람도 일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보호 단계가 우리가 지금 법으로 즉 그것은 연방법입니다. 이민법에 관한 연방법이지만 법으로 종업원을 채용할 때 I-9 폼이라는 것을 채용합니다. I-9 폼이 뭔가 하면 고용할 당시에 종업원의 신분 확인을 절차, 신분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절차입니다. 신분 확인을 하고 신분 확인에 대한 증거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민세관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첫 번째가 요구하는 것이 이 회사의 I-9 폼을 다 요구합니다. 네. 그 인플로이에 대한 I-9 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로이어가 누구고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일할 수 있는지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US Passport Copy Social Security Card 드라이버 라이선스 그런 카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I-9 폼에 그 남발을 다 적습니다. 소수시키면 소수시키넘버를 적고 그다음에 언제 채용했다고 적고 그렇습니다. 영주권자면 물론 영주권 카드요. 그다음에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노동허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EAD라는 네. 그게 있으면 그거를 받아서 카피해 놓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민법으로 노동이 허가된 체류 신분이 있습니다. 뭐 H1B 신분도 있을 수 있고 E2 신분도 있을 수 있고 E2 스파우스 신분도 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도이에요. E1 신분도 있고 그런 I-9 D4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I-9 D4라는 걸 봤습니다. 그걸 카피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세관국에서 혹시 조사를 당하면 이것부터 봅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안 돼 있으면 이제 벌금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의 I-9 폼 그리고 신분학에서 그러니까 소셜 시큐러티라든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리고 영주권 카드 혹은 노동허가서 이런 것들을 다 카피해서 각 인플로이의 서류를 잘 파일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I-9 폼을 안 해도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을 임시적으로 고용하거나 또 독립적인 계약자 가청을 준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꼭 I-9 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들의 신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독립 계약자한테 스태핑 컴파니티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내 독립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이민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랙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I-9 폼을 작성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스태핑 컴파니를 사용하면 스태핑 컴파니 세야죠. 스태핑 컴파니 인플로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사람들 와서 한 주만 하든지 임시적으로 만약에 고용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지금 이 예외 사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몰 비니스는 이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몰라요. I-9 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민세관부에서 조사가 나와서 그 인플로이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때 아무것도 서류가 없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나중에 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SP4가 시행되기 전에도 많은 고용주들이 일손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노동자들이 없어지는 부족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건축회사, 청소회사, 식당가 등 이제 벌써 여기에서 불안하니까 이제 일을 안 나오거나 또 다른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사람이 생겨서 지금 노동자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SP4가 실행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 부족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이제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회할 필요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페이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니엄 웨이전은 꼭 주고 그 사람들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공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작금 고용주들이 저한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스매치 레더를 받습니다. 소셜 스크리티 오피스에서 미스매치 레더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페이로 텍스를 내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소셜 스크리티 넘버가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짜 소셜 스크리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셜 스크리티 를 사용하면 소셜 스크리티가 이 사람에게 페이로 소셜 스크리티 낸 것을 이렇게 뭡니까 크레딧을 줘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미스매치 레더를 받습니다. 미스매치를 받은 것은 당신이 아무래도 이 사람 사용하는 것 이 사람이 준 서류가 가짜 서류 같다 확인해봐라는 겁니다. 그런 경고네요. 한마디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받았을 때는 이민 변호사 만나시고 금부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셜 스크리티 오피스가 이런 미스매치를 많이 발부하는 고용주들을 이민국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으면 이민 변호사하고 상담하시고 세무사하고 상담하셔서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벌금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한 사건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한 사건당 한 사건당 첫 번째 걸리면 375불 내지 3200불입니다. 한 사람당 한 사건당 한 사람이 하루 와서 일하는 거 전부 걸리면 그게 이제 재량이 있지만 375불 3200불이고 두 번째 걸리면 똑같은 사람이 두 번째 걸리면 3200불 내지 6500불입니다. 세 번째 걸리면 4300불 내지 16000불까지 됩니다. 그걸 고용주가 내야 된다는 거군요. 고용주의 벌금입니다. 상당하네요. 벌금도 상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I9을 제대로 안 했을 때 I9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아예 그런 게 없거나 의도적으로 안 했거나 그랬을 때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110불에서 1100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대기업들은 벌써 이것을 다 컴플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B4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정말 중소기업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까지 이게 이제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되는 바고요. 그래서 I9은 이제 벌금 받는 게 아예 하지 않았거나 그럼 벌금이 큽니다. 했는데 또 바로 교정하지 않았거나 미스매치 대로 받았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잘못자증들을 의도적으로 기입했거나 그럴 때 벌금을 받습니다. 이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SB4가 실행되는 9월 1일부터는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E-verify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소셜 시큐리 넘버로 주면 이게 진짜인지 안전지 확인하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E-verify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법적으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벌금을 받을 때 벌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형주가 이걸 하려고 이런 법에 법을 따라 하려고 했구나. 그런 게 있어서 벌금을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거고요. 정말 그리고 키 인플로이더를요. 정말 정말 문제는 그래요. 제가 레이드 당한 컴퍼니들 보면 이민세관국이 와서 조사당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거는 벌금도 벌금이지만 그걸 이민국에서 살아서 조사하시려면 종업원들이 특별히 신분이 불안한 종업원들은 이를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나오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운영이 너무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 인플로이들은 I-9 폼을 정확하게 맞게 서류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고 오신 분은 이제는 모든 스몰 비니스도 어떤 사람을 휴먼 유소스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이런 서류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잘 보관하셔야 되고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추인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제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휴먼 유소스 관리하는 분을 추인을 시켜야 합니다. 수인 시켜서 잘 준비하는 것이 이 SB4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